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 밤을 지울 수 없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 말을 왜 했나요 떠난다면 떠나신다면 내 가슴을 내 가슴을 만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내 가슴을 내 가슴을 내 가슴을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믿었는데 그렇게도 믿었는데 정을 두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을 해줘요 그 말만은 진실이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 말을 했나요 가신다면 가시겠다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만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사랑을 사랑한다고 사랑한 decorating 아멘